날씨가 좋아 어떡해 설레 천천히 엄청난 애들이 있었죠. 프랑크프루트에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엔진 문제 때문에 4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기다린 거예요. 전 잠이 들었지만 도착을 했는데 다음 경유 비행기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4시간 늦게. 그래서 보니까 비행기는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프랑크프루트에서 1박을 해야 하는데 이제 너무 길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을 거예요. 힐링.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갈 거예요. 오! 일단 우리 베니스를 갈게요, 베니스. 어렸을 때 베니스의 상인 영어학원에서 제가 엄청 영어로 맞서는 거예요. 그 베니스로 이동할 겁니다. 일단 만나요. 일단 만나요. 센터인 영어학원. 센터인 영어학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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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